이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이슈의 영향일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동안 좀 마음속에 담아뒀던 서운함을 토로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도계에서도 선수가요 코치진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서운함을 토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상에서 보시는 국가대표 박주효 선수인데요 박주효 선수는 허리 부상으로 장애 5급 판정을 받고도 아주 피나는 훈련으로 다시 복귀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상 3차 실패 이후에 엎드려서 아주 서럽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는 사람들도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저때 실패해서 안타까운 것보다 했었는데 지금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복잡한 사연이 있었더군요 맞습니다 박주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7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용상 3차 시기에서 196kg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SNS 글을 보면요 나와 쭉 호흡을 맞췄던 지도자가 내 경기에 작전을 맡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에 글을 남긴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역도 선수가 훈련을 하면서 내가 무게를 얼만큼 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페이스에 맞춰서 작전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작 박주효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코치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동행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죠? 아마도 이 올림픽 스태프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주효 선수의 코치지는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던 사람은 내가 몇 킬로그램을 성공을 했고 들었는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작전을 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휘하는 코치지는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게를 늘리는 페이스에 실패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역도의 박혜정 선수 이 박혜정 선수의 용상 3차 도전 과정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코치지는의 실책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부분도 카메라에 다 고스란히 포착이 됐어요 보통은 역도 이 플랫폼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바벨을 들어올릴 때 시간을 한 40초 가량 남겨두고 선수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박혜정 선수의 경우에는 코치진이 무게를 얼마나 들 것인지 신청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 고민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헐레벌떡 올라와서 바벨을 들 수밖에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도를 이렇게 바벨을 들어올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마그네슘 가루를 묻히잖아요 손에 그런데 그걸 할 시간도 없이 실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플랫폼에 올라가서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경쟁 선수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박혜정 선수가 메달을 따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올림픽 무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수들이 가장 완벽한 경기를 펼쳐야 하는 날인데 이런 조금 예측할 수 없는 실수들 코치진의 실수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다른 스포츠 분야로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좀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하는 계기가 이번 안세형 선수라든가 이번 역도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종 협회와 연맹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차후 올림픽이라든가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규정 같은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집법원 사건 사고 소식 이모저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